고아르를 찾아 고아르를 찾아 귀도라는 역할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귀도는요 아주 나쁜놈입니다. 여러분들이 잡아서 죽여야 할 아주 나쁜 마법사인데 사실 여러분들께 제가 좀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죄송하게도 제가 좀 저의 섹시함이 본의 아니게 캐릭터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소 캐릭터가 섹시하더라도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요. 꼭 잡아서 여러분들 정의에 심판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성우들과 그리고 제작진들은 열심히 좋은 게임으로 완성돼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녹음과 또 게임 제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찾아뵙겠습니다. 블레이스 많이 응원해주시고 나중에 오픈내면 여러분들 많이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이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태라고 합니다. 이번에 블레이스 성우로서 더 게임에 참여를 했는데요. 저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발리안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목소리를 전해드릴 거고요. 캐스팅이 되고 직접 녹음에 참여를 했을 때 그 영상을 보는데 정말 그래픽이 너무 화려하고 액션이나 그런 연출 같은 게 너무 훌륭해서 정말 저도 녹음하는 내내 계속 빠져들면서 녹음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 녹음을 한 게임들은 웬만하면 플레이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블레이스를 꼭 한번 해볼 생각인데 굉장히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꼭 게임을 한번 해볼 테니까요. 저랑 같이 한번 게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을 생각이 듭니다. 저와 함께 같이 게임을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이스 화이팅! 이고요. 여러분들 블레이스 게임 많이 많이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유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보고 싶으셨죠? 저는 성우 김현심입니다. 블레이스에서 수많은 캐릭터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더빙하면서 정말 여자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됐던 레오니 캐릭터로 특별히 해드릴 이유가 없네요. 그냥 제 소리니까. 레오니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블레이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근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임이네요. 너무 재밌어요. 최고! 대박! 블레이스! 파이팅! 블레이스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빠져보세요. 꼭 빠져야 돼.